아, 내가 완전히 여기서 빠져버렸네. 자네 미모에 아주 내가 너무 좋아서 어떤가 내가? 남은 여생을 나하고 함께 멋지게 지내보는 게 어떤가? 아, 풍류를 좋아하시는 사과르신 말씀은 감사하지만 제가 어찌? 오, 역시 나는 복이 많은 사람이야. 그런데 다음은 누가? 다음은 또 인천에서도 김삿갓 노래를 잘하는 가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. 네, 그 김삿갓 노래를 한번 들어보시겠어요. 언제요? 와, 김삿갓이 그냥 부끄럽구나. 역시 인천은 뭔가 달라도 달라. 이야, 대단했네. 김삿갓을 한다. 네, 그렇습니다. 오, 그래요. 누가, 어디, 원자. 김삿갓. 김삿갓 노래들 여러분, 큰 박수로 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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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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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